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ITQ 엑셀 버전 2021 프로그램 실행한 다음에 먼저 새 통합 문서 클릭해 열어주세요. 이제 파일 저장부터 하고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왼쪽 상단에 저장 아이콘 있죠? 클릭하세요. 찾아보기 눌러주세요. 시험장에서 문제지 첫 장을 받게 되면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파일 저장 위치 파일명 저장 규칙 나와있죠? 이 내용 꼭 확인을 해주고요.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 연러비 설정 같은 것 나와있으니까 여기도 읽어봐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시험장의 컴퓨터라면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 있겠죠? 이 안으로 들어가서 파일 저장하면 돼요.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성명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일명 이렇게 입력하고 수험번호 연습할 때 없다면 저처럼 이미의 숫자 8자리나 교재, 문제에 있는 수험번호 8자리 그걸 사용해주세요. 그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세요. 시험장에서 따로 파일 저장 없이 파일명이 이미 지정되어 있다면 자신의 수험번호와 자신의 이름이 맞는지 확인만 해주고 그대로 계속 저장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있는 것처럼 연러비 설정부터 할게요. 먼저 A열, 여기 열머리끌에서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면 연러비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숫자 1 눌러주세요. 확인 눌러주세요. A열만 좁아졌죠? A열의 왼쪽 이 삼각형 모양 있는 곳 있죠? 클릭하면 전체 셀 선택이 됩니다. 현재 기본 굴림이 되어 있다면 변경할 필요 없고요. 굴림 되어 있지 않다면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놔야 되는데요. 이 지시는 문제지의 다음째 장, 제1작업에 대한 지시, 조건 첫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굴림 11포인트로 지정하라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하는 거고요. 만약에 글꼴 다르게 되어 있다면 다른 거로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글자색은 기본 검정이니까 따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블록 설정 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있어도 되고요. 저처럼 없애도 상관없어요. 아래쪽에 시트 1 이렇게 이름이 써있죠? 이 시트명을 컨트롤 키 먼저 눌러주고 마우스 드래그 이렇게 한번 하면 시트가 새로 만들어졌죠? 다시 한번 이거를 컨트롤 키 누르고 이 시트명을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놓아주세요. 3개 만들어졌죠? 그러면 제일 첫번째는 제1작업 시트라고 더블클릭해서 이름 변경하세요.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에 여기도 시트명 더블클릭해 제2작업이라고 변경 그 다음에 마지막 세번째 이거는 더블클릭해서 제3작업 이렇게 입력하세요. 저희가 작성은 모두 4개가 필요한데요. 제4작업 시트는 나중에 차트, 그래프 작업할 때 만들거에요. 그러면 제1작업 시트로 이렇게 가주세요. 이제 제1작업 시트에서 출력 형태하고 조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출력 형태에 보이는 내용들 있죠? 표처럼 보이는 내용이 B4에서 J14까지 내용들 나와있는데요. 그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입력할 수 있는 만큼 B4에서 J14까지 내용들 먼저 입력을 해보세요. 입력하면서 두 줄로 되어있는 셀들 있죠? 첫번째 줄 내용 입력하구요. Alt키 누른 상태로 Enter키 그 다음에 다음 줄 내용 입력하면 이렇게 두 줄로 입력되고 셀의 높이도 자동 조절되어 나타나요. 각 셀의 너비는 여러분이 위에 열머리 끌에서 오른쪽에 테두리 잡고 이렇게 조절해서 데이터들이 글자 잘려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맞춰놓으면 됩니다. 크기가 출력하고 100% 맞을 순 없으니까요.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놓으세요. 그 다음에 셀 합치기 해서 내용들 입력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B13에서 D13 그리고 B14에서 D14 저는 Ctrl키 누르고 이렇게 같이 두 개 단위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F13, 14 여기도 두 행 같이 선택이죠? 그 다음에 G13에서 I13까지 이렇게 네 개 단위는 셀들이 합치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홈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누르면 셀이 합치기 되죠? 먼저 이렇게 셀 합치기 하고 내용 입력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처럼 내용은 첫 행에 내용들 입력해 놓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걸로 셀 합치기를 해놔도 돼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에 보이는 그대로 내용들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숫자 같은 경우에 천 단위 구분기호가 보이는 것들 있죠? 이 G열의 체험비용 H열 참석인원 이거 같은 경우에 천 단위 구분기호가 보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 두 셀 천 단위 구분기호 필요하니까 같이 선택하고요. 홈에 표시 형식에 콤마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자동으로 천 단위 구분기호 이렇게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표시 형식은 회계로 변경되어 보일 거예요. 회계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데이터가 숫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렬을 다른 거로 바꾸더라도 정렬이 지정되지 않고요. 항상 오른쪽 정렬되어서 나타날 거예요. E열과 F열의 데이터 이것도 숫자 데이터인데요. 여기는 표시 형식 이걸로 콤마를 하더라도 천 단위 구분기호는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콤마를 눌러서 회계로 변경하면 안되고요. 여기는 그냥 일반 또는 숫자 서식으로 변경시켜요.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 지정해줘야 돼요. 회계 서식과 다르게 숫자 서식은 정렬을 지정했을 때 이렇게 바뀌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 데이터 입력하는 경우에 연, 월, 일 이렇게 입력하는 경우에는 출력 형태 보이는 그대로 입력하면 표시 형식이 날짜 데이터로 변경돼요. 그런데 저희는 그냥 연도 일반 숫자 이렇게만 입력했기 때문에 숫자 데이터로 지정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몇 가지 알아두면 좋을 것 여기 이렇게 내용들 입력해놨는데요. 여러분이 잠시 강의 멈춰놓고 내용들 읽어봐 주세요. 그러면 화면 조금 크게 할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 로 이렇게 움직이면 화면 좀 크게 변경시켜 놓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시험장에서 숫자 데이터들 이거 틀리면 안되니까요. 이렇게 화면 좀 크게 해서 내용들 작성하세요. 그러면 조건의 첫 번째 글꼴에 대한 설정이 있었고요. 그 뒤에 정렬 설정이 있는데 숫자 및 회계 서식 그거는 오른쪽 정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측 연산이나 그래서 숫자나 회계로 지정할 수 있는 데이터들 이 4개 데이터 모두 오른쪽 정렬 지정했어요. 나머지는 모두 가운데 정렬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출력 형태에도 가운데 정렬되어 있죠. 괄호 1에서 6번까지 써있는 곳은 나중에 함수식을 입력할 셀이기 때문에 정렬 따로 여기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데이터들은 모두 가운데 정렬되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작성할 때요. 이걸 빠르게 하려면 B4에서 J14까지 선택 그 다음에 먼저 모두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 설정할 곳만 다시 블럭 설정해서 여기는 오른쪽 정렬 이렇게 지정하세요. 딱 두 번이면 정렬이 끝나죠.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보면 테두리 설정이 있습니다. 잘 보면 굵은 테두리가 있고요. 얇은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또 설정하려면 먼저 B4에서 J4까지 선택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B5에서 J12까지 선택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B13에서 J14까지 이렇게 3개 단위로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홈맥 글꼴에 테두리 지정하는 게 있는데요. 먼저 모든 테두리를 설정 다시 한 번 열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걸 선택을 해주면 한 번에 모두 테두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13, 14 여기를 클릭 그 다음에 컨트롤 숫자 1키 누르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셀 서식 들어가세요. 여기에 테두리 탭 있죠? 여기에서 X자 모양으로 출력 형태처럼 보이게 선택해서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1, 2, 3행 여기에 3월 체험 행사 현황에서 도형을 만들라고 조건의 제목 설정이 있죠? 여기에 도형을 만들기 전에 높이를 조금 키워놓을게요. 1, 2, 3행 행 머리끌에서 이렇게 선택 그 다음에 안쪽에 테두리 잡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괄호 안에 픽셀 써있는 거 있죠? 숫자를 27에서 30 이 정도에서 마우스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안에다 도형을 만들도록 할게요. 먼저 삽입 탭 가주세요. 도형 목록 열면 각 그룹별로 도형들 있죠? 사다리 꼴 만들라고 되어 있죠?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 가운데 쯤에 있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로 쭉 클릭해서 드래그 출력 형태처럼 지열 여기에서 비슷한 모양 비슷한 크기 정도에서 마우스 놓아주세요.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놓으면 여기에서 도형 크기로 감점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도형이 만들어졌다면 도형 서식 탭이 만들어졌죠? 여기에서 도형 채우기 윤곽선 효과 설정할 수 있는데요. 다음 지시 그림자 설정이 있죠? 도형 효과 열어보세요. 그림자에서 바깥쪽에서 오프셋 오른쪽 찾아 클릭 이렇게 설정해주면 되고요. 도형 윤곽선 테두리 설정은 테두리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설정하지 않고요. 출력처럼 테두리만 보이게 되어 있으면 됩니다. 도형 채우기 열어볼게요. 이거는 글꼴 설정 제일 끝에 채우기 노랑이라는 게 있죠? 표준색에서 네 번째에 있는 노랑 선택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여기다 글자 미리 입력해도 되는데요. 조금 있다 하도록 할게요. 먼저 홈탭에서 글꼴 설정하도록 할게요. 글꼴은 굴림 지정되어 있죠? 빠르게 설정하는 거는 굴림 직접 입력해놓고 엔터키 누르면 글꼴 빠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지정하고요. 굵게 속성 지정 글자 색 이렇게 열어서 테마 색의 검정 텍스트 1 이 색을 선택을 해놓으세요. 커서가 이렇게 왼쪽에 나타나 있죠? 맞춤 여기에서 수직과 수평 정렬을 모두 가운데 맞춤으로 변경하세요.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데요. 이 안에다 출력 형태 보이는 내용을 입력해놓으세요. 도형 안에 커서가 깜빡이지 않더라도요. 바로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글자 입력하면 그대로 글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시된 것 모두 완료했죠? 다음으로 결제란 작성하는게 지시되어 있죠? 오른쪽 여기에다 만들면 되는데요. 현재 만들어진 이 셀 행 열과 상관없는 셀 아무 곳이나 하나 선택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작성하면 되는데요. 먼저 위아래로 이렇게 두 행을 선택을 해놓으세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결제 입력해야 되죠? 한 줄로 그냥 결제 입력하면 한 줄로 결제 이렇게 입력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했다면 홈에 맞춤에 가나 이렇게 써있는 이 아이콘 있죠? 방향이 있는데 클릭 새로 쓰기 이거를 클릭해주면 결제 한 줄로 써있는게 두 줄로 자동으로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입력했던 것처럼 결 입력하고 Alt 엔터 키 재 그렇게 입력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는 너비가 이렇게 클 필요가 없죠? 저는 L열이니까요. 여기 오른쪽 테두리 열머리 끌에서 이렇게 작게 조절할게요. 그리고 결제에서 아래쪽 병합하기 전 이 셀 저는 18행에 있죠? 여기를 높이를 이렇게 조금 키워놓을게요. 그래야지 출력처럼 아래 여기가 크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 그 위에 이 3개의 행을 블록 설정해서 담당 팀장 센터장 입력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가운데 맞춤 해줘야 되겠죠? 모두 블록 설정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어 놓고요. 가운데 맞춤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클릭 그리고 또 한번 클릭 해서 가운데 맞춤 보이게 해놓으세요. 테두리도 보여야 되죠? 테두리를 굵은 거 지정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테두리 클릭해 변경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그림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먼저 이걸 하기 전에 색깔을 흰색 지정해도 상관없어요. 글꼴에 채우기 색상 지정하는 거 있는데요. 여기에서 흰색 지정해도 되고요. 원래처럼 채우기 없음 상태로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 결제란에 그림 색상 따로 지시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감점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만들기 위해서 홈탭 클립보드의 복사 옆에 이 꺽쇠 있죠? 클릭하면 그림으로 복사했어요. 클릭해 먼저 선택 그 다음에 대화상자 나타나면 바로 확인 눌러주세요. 컨트롤 V키를 눌러서 붙여넣기 하면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시킬 수 있죠. 그리고 크기 위치도 이렇게 맞춰놓을 수가 있습니다.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원본 삭제 이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아닌 이 셀 있죠? 이거를 원래처럼 바꿔놓아야 돼요. 열머리글에서 이렇게 모두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 삭제 눌러주세요. 여기 높이 조절한 거 그대로 커져있는데요. 내용이 아무것도 입력 안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놓아도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핵머리글에서 선택 마우스로 이렇게 삭제해버려도 돼요. 그 다음 조건을 보면 영역 주황색으로 채우기 있죠? 출력 형태에서 보면 회색으로 보이는 셀들이 있을 거예요. B4에서 J4 이렇게 블록 설정 컨트롤 키 누르고 G14 그리고 I14 각각 클릭해 세 개를 모두 선택해놓고요. 이제 여기에 색깔 채우기에서 표준색의 주황 세 번째 있죠? 선택해서 변경시켜 놓으세요.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가 있는데요. 그거는 H14 셀에 항상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앞쪽에 체험 행사명 이렇게 레이블이 보이고 있죠? 이 데이터는 CLA 있는데요. 5행에서 12행까지 이 내용들을 이 한 셀의 목록으로 보여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 탭 가주세요.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죠? 그 위에 아이콘 클릭을 하세요. 설정 제한 대상 여기에서 목록을 만든다고 했죠? 목록 선택 아래 원본 이상자 클릭한 다음에 체험 행사명의 실제 데이터 C4에 있는 레이블 빼고요. C5에서 12행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고 H14 셀 여기를 목록 열어서 보면은 데이터들 이렇게 8개가 나타나 있습니다. 목공 제일 첫 번째 거로 선택을 해놓을게요. 정렬은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가운데 맞춤 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셀 서식 지시가 있죠? G5에서 G12까지를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여기는 숫자 뒤에 한글로 원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홈탭에 현재 회계 서식 되어 있는데요. 표시 형식을 변경해야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셀 서식 또는 단축키 컨트롤 1키 있죠? 이렇게 하면은 표시 형식 탭 여기 선택할 수 있죠? 여기에서는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제일 위쪽으로 가주세요. 원래 나타난 숫자 천단이 구분교 보이고요. 이 뒤에다 한글로 원만 나타나면 되죠?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거에서 네 번째 거 있죠? 샵 콤마 샵 샵 영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소수점 없는 거요. 이걸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 글자 입력하면 되는데요. 사측 연산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닌 일반적인 텍스트 그거는 앞뒤에 따옴표로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큰 따옴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원 입력하고 큰 따옴표 이렇게 바로 붙여서 입력하면 보기에 출력 형태처럼 나타나는 것 확인할 수 있죠? 확인을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체험 비용이라고 이름 정의해야 되는데요. 역시 G5에서 G10이에요. 그대로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이름 정의라는 메뉴 있죠? 클릭 나와 있다면 그대로 확인 누르면 되고요. 다르다면 체험 비용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름을 틀렸다 그런 경우에는 수정해야 되죠? 수식 탭 이름 관리자 있습니다. 여기에서 체험 비용 여기를 편집 눌러서 이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함수식 계산할 때 이렇게 필요한 만큼 이렇게 블록 설정해주면 자동으로 이름이 체험 비용으로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1에서 6번까지 그리고 7번 조건부서식까지 그 내용을 작업할 텐데요. 먼저 1번 써있는 셀들 있죠? I5에서 I12까지를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바로 여기에서 수식 입력해도 되는데요. 여기 길게 보이는 이 수식 입력줄 여기에서 입력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체험비 지원금 이걸 계산하는 조건을 보면은 행사기간 1 이게 15일 이상이면서 참석인원 단위명이 만원 이상이면 그래서 조건이 두개가 있는거죠. 그래서 이 조건에 맞으면 체험비용의 10% 그 외에는 체험비용의 5% 그렇게 계산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함수는 if함수 그리고 and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함수식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아래 설명들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먼저 여기에는 if함수와 and함수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느걸 먼저 사용하는지 잘 모르죠. 조건이 두개라고 했었죠. 행사기간이 15일 이상 그리고 참석인원이 만 이상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두개의 조건은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두개 조건이 다 맞을 때 체험비용의 10%를 구하게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건을 and 연산자를 사용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and는 그리고죠. 그래서 and라는 함수로 먼저 사용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이콜에서 대소문자 상관없이 and 이렇게 입력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는 괄호까지 입력하거나 바로 탭키 누르면 바로 and 연산자 이렇게 아래쪽에 인수 어떤걸 사용한다 이렇게 나타나죠. 이 상태에서 fx 눌러주세요. 함수인수 대화상자에서 이제 로지컬 1과 2 이렇게 두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클릭하면 계속 인수는 추가될거에요. 저희는 조건이 두개라서 딱 두개만 사용할건데요. 먼저 앞쪽에 있는 행사기간이 15일 이상인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행사기간 여기 f열에 있죠. 5행에서 12행까지 중에 제일 첫번째 있는 데이터 f5를 먼저 선택해놓으세요. 그러면 f5의 데이터 값이 무엇 이상인지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이상 크거나 같다는 이런 표시로 해줍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은지 무엇보다 15보다 크거나 같은지 현재 이 데이터는 7이니까 참 거짓 중에 거짓 false라고 나타나고 있죠. 아래쪽에 로지컬2 여기에는 두번째 조건 할게요. 참석 인원의 데이터 괄호는 빼고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HR 여기도 첫번째 데이터 호 클릭 호 데이터 만 이상 인지 또 이상 이라면 많이 포함된 거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 이걸로 해주면 돼요. 크거나 같다 무엇보다 만 보다 큰지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는 조건이니까 천단위 구분기호로 콤마 절대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 두개 조건이 엔드로 했을 때는 두개 조건 모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두개 모두 거짓이기 때문에 결과가 펄스라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블록 설정되어 있는 모든 곳에 이렇게 두개 조건으로 비교했을 때 참인 곳이 어딘지 확인해 볼게요. 컨트롤 엔터키 또는 컨트롤키 누르고 확인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참인 곳은 8행 그 다음에 12행 이 두개라고 나오죠. 여기는 행사기간이 15 이상이고 그 다음에 참석인원이 만 이상이죠. 8행 12행 모두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쓰지 않고요. 이건 조건이기 때문에 if문에서 조건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먼저 잘라내게 해둘게요. 이제 if문을 입력을 해줘야 돼요. 역시 대소문자 상관없이 if하고요. 여는 괄호 입력하거나 탭키 눌러주세요. 아래쪽에 인수 나타나는데요. 여러분이 직접 여기서 입력할 수 있다면 인수를 콤마 단위로 나눠서 직접 입력하면 되고요. 잘 모른다면 fx 눌러서 함수 인수 여기에서 입력하세요. 시험장에서도 이걸 띄워서 입력해도 시간이 많이 차이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첫번째 if문 여기에서는 첫번째는 조건에 해당하는 인수예요. 그러면 저희가 end로 입력한 것 조건으로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놓으세요. 그러면 현재는 두개다 모두 false로 나타났었죠. 5행의 데이터가요. 그래서 결과 false라고 나타났는데요. 두번째 인수 여기에는 조건이 참일 때 결과 어떻게 할 거냐. 저희는 체험비용의 10% 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체험비용 G5에 있죠. 여기를 클릭 여기에다 10%를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곱하기 표시 이렇게 하고요. 10%는 0.1에 해당하죠. 그래서 0.1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10% 이렇게 입력해도 돼요. 아니면 0.1이 아닌 10이라고 이렇게 입력하고 뒤에 퍼센트 이렇게 직접 10% 입력해도 돼요.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이 거짓인 경우에는 G5의 데이터에 5%만 곱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곱하기 한 다음에 5% 입력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값이 곱하기 5한값 2250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러면 모든 블록 설정된 곳에 같은 수식 입력해야 되죠. 컨트롤 엔터키 또는 컨트롤 확인 이렇게 눌러놓으세요. 값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천 단위가 넘어가니까요. 천 단위 구분기호는 보이는게 조금 낮겠죠. 그래서 표시형식을 이렇게 콤마 이거 눌러서 변경시켜 놓을게요. 정렬은 자동으로 오른쪽 정렬되어 나타나니까 가운데 맞춤 되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정렬 따로 없애거나 오른쪽 정렬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만 출력과 동일하게 숫자가 나타나면 돼요. 다음으로 함수식 2번에 해당한 곳 J5에서 J12까지 블록 설정해 해놓으세요. 역시 아래쪽에 설명 이렇게 입력해놨으니까요. 이거 보면서 설명을 듣도록 하세요. 수식입력줄에서 내용을 입력할건데 2번 순위에 대한 것 참석인원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 결과값에 한글로 위를 붙이시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랭크.eq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먼저 수식은 equal부터 입력해야 되죠. equal하고 대소문자 상관없이 랭크.eq 입력하고 탭키 또는 연운가로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fx 눌러서 함수 인수 대화상자 열도록 할게요. 인수는 넘버 리퍼런스 오더 세가지가 있죠. 아래쪽에 각각에 대해서 인수 설명이 있습니다. 첫번째 넘버는 순위를 구할 셀이죠. 그러면 5행에서 12행까지 중에 첫번째 순위 구할 거는 참석인원 데이터 첫번째 호셀이죠. 클릭 그 다음에 리퍼런스 여기는 순위를 구할 범위에요. 그래서 범위는 참석인원 전체 데이터 이게 되겠죠. 그래서 h5에서 h12까지 하는데요. 랭크점 EQ함수에서는 현재 5행에서 6행 7행 12행까지 이게 바뀌면서 순위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범위가 똑같이 한단계씩 행이 바뀌면 안되겠죠. 그래서 범위는 반드시 절대참조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이 나타나면 f4키 한번 눌러서 열과 행 모두 달러표시가 앞쪽에 나타나게 해서 절대참조로 이렇게 안토록 해놓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오더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클릭하면 아래쪽에 설명 나오는데 제가 설명한거 보면은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이라고 했죠. 지시도 내림차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0을 입력하거나 아예 내용을 입력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키 또는 컨트롤 확인 이렇게 마우스로 눌러주면 각각 순위가 내림차순 가장 높은 값이 1등으로 이렇게 나타날거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 한글로 위 이렇게 나타나야 되죠. 여기는 셀서식 설정하는게 아니구요. 엔드연산자 사용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수식입력줄 여기에다 이렇게 커설놓구요. 닿는 괄호 뒤에다 바로 엔드연산자 이렇게 입력해주고요. 한글 위 입력해야 되죠. 셀서식과 동일해요. 큰 따옴표로 앞뒤 먼저 설정을 해줘야 돼요. 큰 따옴표 위 큰 따옴표 이렇게 앞뒤로 큰 따옴표를 묶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엔터키 또 눌러주면 바로 이렇게 블록 설정되어 있는 곳에 한글로 위까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는 정렬 그냥 이대로 놓아도 되구요. 오른쪽 정렬에도 상관없고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표시형식도 그냥 이 상태로 놓아도 상관없어요. 감점되지 않습니다. 이제 3번에 당하는 이 13셀 클릭해서 놓구요. 여기 앞에 보면 공예체험 get을 구하라고 되어있죠. 조건에도 그렇게 나와있는데요. decounta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설명들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저희가 여기에 직접 입력할 함수는 이 내용이구요. 그리고 여기는 각각 인수에 대해서 설명을 적어놓은거에요. 그래서 먼저 decounta 라는 것 여기다 먼저 입력을 할게요. 수식입력줄에서 하도록 할게요. 먼저 여는 괄호에서 decounta 그 다음에 여는 괄호까지 이렇게 입력해놓으면 아래 인수 3개라고 나타나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항상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라이테리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fx 눌러서 대화상자 열도록 할게요. 첫번째 데이터베이스 이거는 범위라고 되어있죠. 이 인수를 읽는 방법 1번 3번 2번 순서로 이렇게 읽으면 된다. 제가 이렇게 설명해놨는데요. 아래쪽에 제가 설명하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세요. 먼저 데이터베이스 범위라고 했으니까요. 어떤 범위냐 공예체험이라고 했죠. 그럼 공예가 써있는 것은 구분의 데이터죠. D열의 데이터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기본 데이터의 제일 처음인 B4 여기에서부터 시작해도 돼요. 그러면 정답 파일에 적힌 것처럼 B열에서부터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행의 이 레이블들 여기는 같이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각각 데이터베이스에는 각 필드의 데이터들이 어떤 이름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꼭 사행의 데이터도 같이 선택한다. 여기 아래 적혀있습니다.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B4에서 12N까지 선택하는데요. 어느 열까지를 여기를 선택을 해주냐. 잘 모를 때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B4에서 H12까지를 그냥 모두 선택해도 돼요. 데이터베이스 범위로 이렇게 선택을 해놨다면 B열은 1번 C열은 2번 D열은 3번 이렇게 열 번호가 지정이 돼요.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 다음 필드가 인수인데요. 세번째 있는 크라이테리어 조건부터 지정을 해도 돼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면 범위 지정했으니까 지정한 조건이 있는 셀들 찾는 것부터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을 먼저 지정을 해볼게요. 공해 체험이라고 했죠. D열에서 구분이 공해냐 이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크라이테리어 여기에는 D4에서 D5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놓으면 돼요. 만약에 조건이 공해가 아닌 다른 조건으로 출제되는 건 아니냐 그런 경우에는 다른 구분의 이름이 D5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D4에서 D5까지 이렇게 조건 지정하고요. 두번째 인수인 필드 여기에는 지정한 필드 필드는 열 영어로는 컬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필드의 데이터 여기를 지정하는 거예요. 지정한 필드의 데이터 어디에서 범위에서 그러면 범위에서 저희가 필요한 필드 여기에 나타날 거는 공예 체험의 개수죠. 공예가 써있는 D열의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필드는 몇번째죠? 데이터베이스 일렬에서부터 찾아보면 세번째 있는 거죠. 그래서 필드에다가 3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셀 하나만 있으니까 컨트롤 키 할 필요 없고요. 그냥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숫자 3 나타나죠. 여기는 이렇게 그냥 가운데 정렬되어 있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 여기는 정렬 때문에 감점되진 않습니다. 표시형식도 일반 놔도 되고요. 숫자 서식이나 회계 서식으로 변경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감점되지 않아요. 이제 24셀 클릭을 해놓으세요. 여기도 제가 아래쪽에 SUMIF와 COUNTIF 함수에 대해서 설명 써놨는데요. 조건을 보면 4번에 해당하는 생태체험 참석 인원의 평균 구하는 것 여기는 SUMIF 함수 COUNTIF 함수 사용해라 이런 조건만 되어 있죠. 다른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SUMIF 함수는 SUM과 IF가 합쳐진 함수예요. SUM은 더하기 하다죠. 그리고 IF는 조건을 지정하죠. 그러면 조건을 지정해서 조건에 맞는 것만 SUM 더하기 한다는 함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COUNTIF 함수는 COUNTIF 개수를 구하는 거죠. IF 역시 조건을 지정하는 거죠. 조건에 맞는 것만 몇 개인지 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구할 때 만약에 3개 과목이라면 3개 과목의 전체 합을 구한 다음에 나누기 3 이렇게 하죠. 그래서 SUMIF가 먼저 나오고요. 나누기 COUNTIF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SUMIF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수식 입력줄에 EQUAL SUMIF 연흥 괄호 까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래쪽에 RANGE CRITERIO 그리고 SUM RANGE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FX 눌러서 보면 각각 설명들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죠. 제가 아래도 설명을 해놨지만 그러면 RANGE가 첫 번째 인수인데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처럼 범위를 지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를 범위로 지정하냐. 저희가 SUM을 하는데 생태체험의 참석인원 이걸 먼저 구해야 되죠. 그래서 생태라는 글자가 써있는 구분 이 D열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를 블록 설정하는데요. 이번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니죠. 그래서 사행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D5에서 D12까지 구분의 실제 데이터만 블록 설정해놓으세요. 그러면 RANGE 범위 지정됐고요. 두 번째는 조건이죠. 지정조건을 찾아줘야 되는데 어떤 거냐. 생태체험의 참석인원이죠. 그래서 여기에다 한글로 생태 이렇게 입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셀로 가면 앞뒤에 큰 따옴표 이렇게 나타납니다. 조건 지정할 때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앞뒤에 큰 따옴표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수 여기인 SUM RANGE죠. 그냥 RANGE가 아니죠. 실제 더하기 할 범위를 지정해줘야 돼요. 생태 이 구분의 데이터가 아닌 참석인원 단위명 이 값을 더해야 되죠. 그래서 H열의 데이터 실제 데이터인 HO에서 H12행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값은 3만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3만 이렇게 해서 먼저 합계는 구했고요. COUNTIF로 개수만큼 나누기 해서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나누기 할 수 있도록 입력을 해놓으세요. 앞뒤에 띄어쓰기 해도 되고 띄어쓰기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나누기 한 다음에 COUNTIF 해야 되죠. 여기에 이렇게 또 입력을 하고 여는 괄호까지 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바로 여기에서 FX 누르면 함수 인수는 COUNTIF에 대해서 입력할 수 있게 나타나요. 그래서 range range criteria 이번엔 두 개만 나타나죠. sum if 하고 동일하게 그냥 입력해주면 돼요. range 는 D5에서 D12였죠. 동일하게 D5에서 D12 그리고 criteria 여기는 동일하게 생태라고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sum if 에서 잘못된 거 있다. 그래서 수정하려면 함수 인수를 COUNTIF가 아닌 sum if 로 변경하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 sum if 여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인수되어 상자가 sum if 로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COUNTIF 여기 다시 클릭하면 자동으로 또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나고요. 그래서 생태 앞뒤에 따옴표 지정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 이름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곳 클릭 이렇게 이동하면 큰 따옴표 앞뒤에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럼 아까 sum if 로 3만 이었죠. 그리고 COUNTIF로 구한 개수는 생태가 써있는 셀 확인해보면 한 개 두 개 세 개 였죠. 그래서 나누기 3에서 값이 1만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아래쪽에 제가 설명해놓은 것처럼 생태라는 조건 지정한 거 있죠. 여기를 생태라고 이렇게 직접 입력해도 되고요. 구분해 생태라고 써있는 셀들 있죠. 여기를 생태가 아닌 생태 써있는 셀들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계산을 해도 동일하게 값이 나타나요. 자동채점에선 이게 감점으로 이렇게 표시될 수도 있는데요.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니까 이렇게 인수를 바꿔서 해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정렬이나 표시형식 바꾸지 않아도 감점되진 않는데요. 값이 숫자 1만으로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그냥 보기 편하게 표시형식 콤마에서 천단위 구분기호까지는 보이게 해놓도록 할게요. 정렬도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냥 오른쪽 정렬 또 눌러서 바꿔도 상관없고요. 이제 J13셀 클릭을 해놓으세요. 최저 체험비용 이걸 구하라고 되어 있죠. 함수는 민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맥스나 민 함수 이거는 아주 간단한 함수죠. 그냥 인수도 하나밖에 없어요. equal 민 연운 괄호까지 해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괄호 안에 넘버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필요하면 쓸 수 있는 인수라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다면 쓰지 않는 인수라는 거예요. FX 눌러서 그냥 보도록 할게요. 아주 간단하지만 여기에서 보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죠. 넘버1 여기에는 최소값을 구할 셀들이에요. 최저 체험비용이죠. 체험비용이 써있는 이 셀들 블록 설정 해주면 돼요. G5에서 G12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G5에서 G12가 아닌 체험비용 이렇게 이름 정의한 걸로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아니면 그냥 직접 여기에다가 체험비용 이렇게 이름 정의한 거 입력을 해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확인을 누르면 값이 5000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도 그냥 표시형식 회계로 바꿔놓도록 할게요. 바꾸지 않아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해 얘기하고 있죠. 이제 J14셀 선택을 해놓으세요. VLOOKUP 함수는 출제되는 것 중에 가장 쉽게 입력할 수 있어요. 항상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먼저 EQUAL VLOOKUP 까지 그리고 연원괄우 까지 이렇게 입력해놓으세요. FX 눌러볼게요. 총 4가지 인수가 나타나죠. 첫번째 인수는 유효성검사로 지정한 셀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H14셀 이렇게 클릭해 지정하면 되구요. 두번째 인수인 테이블 어레이 이거는 배열이에요. 표처럼 배열을 만들라는 건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아래쪽에 설명이 있죠. 범위의 시작은 H14셀 체험행사명 데이터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해요. 비열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하면 값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C열 체험행사명부터 선택하면 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니니까 이 사행은 역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데이터인 C5에서부터 C12까지를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놓으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참석인원 써있는 H열 여기까지 가주면 돼요. 아니면 기본 데이터인 제일 끝에 어차피 H열이 끝이니까 동일하죠. 여기까지 이렇게 가서 마우스 놓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영역은 CO에서 H12가 됐고요. 이제 컬럼 인덱스 넘버 세번째 인수는 이 범위에서 지정한 열의 데이터예요. 이렇게 범위를 지정했다면 1번 열 2번 열 3번 열 이게 지정되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 참석인원 데이터 이거는 C열에서부터 확인을 해보면 C가 1 D가 2 2가 3 열이 되겠죠. 그러면 참석인원 여기는 6열이 되겠죠. 그래서 숫자 6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Range Lookup 여기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찾으려면 0 또는 Pulse 로 지정을 해주면 돼요. 0으로 Pulse 입력하는 것보다 0 입력하는 게 조금 더 빠르죠. 그래서 여기에다 0 입력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인을 누를 게요. 값이 이렇게 나타나요. 목공에 참석인원 은 6552 이렇게 나타나죠. 우선 조금 보기 편하게 해놓을게요. 표시형식에서 회계로 이렇게 콤마 둘러서 바꾸고요. 이 유효성검사 이 목록을 바꿔볼게요. 습지로 바꾸면 참석인원 15,000명 이렇게 자동으로 변경되어 나타나죠. 그러면 함수식 1에서 6까지 완료했고요. 이제 7번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조건에 맞는 것만 서식을 지정해 나타내라 그런 기능인데요. 우선은 제가 조건부 서식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게 역시 아래쪽에 설명 적어놨어요. 우선 조건부 서식의 조건을 보면은 체험비용이 만 이하인 행 전체에 서식 적용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서식을 지정할 행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먼저 블록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B5에서부터 J12까지 만들어진 이 데이터 모두 이렇게 블록 설정하는데요. 5행에서 12행까지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돼요. 항상 모든 시험에서 동일해요. 그리고 이제 조건부 서식 홈에 스타일 조건부 서식 여기에 있습니다. 새 규칙 눌러주세요.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서 수식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규칙 유형을 수식을 사용하는 것 이걸로 클릭해 변경하세요. 아래쪽에 여기다 이제 클릭을 해놓고요. 이제 수식을 입력해야 되죠. 먼저 equal부터 입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건에 보면은 체험비용의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니까 첫번째에 있는 G5의 데이터 이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G $O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행과 열이 둘다 바뀌지 않게 되어 있는 거죠. 저희는 12행까지 행은 계속 바뀌어야 돼요. G열 이거는 바뀌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서 F4키를 눌러서 G열 여기에만 달러표시가 나타나게 그리고 O행 여기에는 앞쪽에 달러표시 나타나지 않게 그렇게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에 제가 설명해놓은 거 보면은 이렇게 지정한 게 어떤 거다 알 수 있죠. 그러면 지호 이 안에 데이터 값이 만 이하인지 이걸 확인해야 되죠. 이하 이거는 작거나 같다 이 기호를 입력하면 되죠. 이렇게 입력하고 1만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세요. 만 이하일 때 천단인 구분기호 여기도 역시 입력하면 안 돼요. 조건의 값이니까요. 다음으로 서식 버튼 누르고요. 서식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 두 가지 있죠. 먼저 색에서 표준색의 파랑 선택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에서 굵게 이렇게 선택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고요. 다시 여기서는 확인 눌러주세요. 조건에 맞는 십행 식 일행 여기에만 모든 셀의 데이터들이 파랑 굵게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설명 전 없앴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파일 저장 한번 할게요. 이제 제1작업은 끝이 났죠? 이제 제2작업 하도록 할게요. 제2작업의 문제를 보면 조건만 나와있죠? 출력형태는 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2작업 시트는 고급필터 표소식 또는 현재처럼 목표값 찾기 고급필터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혼합되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작성하기 전에 제1작업 시트에서 B4에서 H12까지 이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서 복사를 먼저 하라고 되어 있죠? 컨트롤 C키를 눌러서 복사하고 제2작업 시트로 가서 B2셀 선택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해야 되는데요. 제1작업 시트에서 각 셀의 너비들 모두 맞춰놓았죠?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홈에 클립보드에 붙여넣기 이 꺽쇠 이렇게 누른 다음에 바로 아래 보면 원본 열너비 유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붙여넣기를 해놓으세요. 그러면 글자들 잘려 보이지 않게 이렇게 나타나죠. 이제 조건에 1번부터 하도록 할게요. 먼저 B11에서 G11까지 블록 설정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홈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한 다음에 이 안에다 내용들 지시된 것 입력을 해놓으세요. 입력을 했다면 이제 바로 옆에 H11셀 선택을 해놓으세요. 여기에는 D-Average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함수 입력하기 위해서 먼저 EQUAL한 다음에 D-Average 이렇게 입력하고 여는 괄호까지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FX 눌러보세요.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라이테리어 이렇게 세 가지 인수가 나타나는 것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그러면 첫 번째 이 데이터베이스는 범위에 해당하죠. 문제에서 여기에 데이터 어떤 걸 구하냐 공예체험의 체험 비용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예 데이터는 구분의 데이터죠. 그러면 여기 데이터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 범위 잘 모른다면 기본 데이터 모두 선택하라고 했죠. 그래서 B2에서 H10까지 기본 데이터를 모두 범위로 지정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필드였죠.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열 그거를 지정을 해주는데 저희가 필요한 열은 체험 비용의 평균을 구할 거죠. 그래서 G열 이게 몇 번째 열인지를 보면은 B에서부터 확인해 보면 여섯 번째죠. 그래서 필드는 6이라고 입력을 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크라이테리어 여기는 조건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조건은 구분이 공예인지 그걸 지정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D2에서 D3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값 3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확인을 눌러주세요. 위에 데이터하고 동일하게 보이게 표시형식에 콤마 눌러놓을게요. 그러면 천단위 구분기호 나타났죠. 그러면 이제 이 값 3만 이게 2만 5천이 되려면 목공의 체험비용 목공의 데이터는 C3 삼행에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현재는 체험비용이 4만 5천원인데 이 값이 어느 것으로 변경되어야지 평균값이 2만 5천원으로 바뀌냐 이걸 계산을 하는 건데요. H11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탭 가주세요. 그리고 목표값 찾기는 예측의 가상 분석 클릭하면 있어요. 목표값 찾기 누르고 대화상자 나타나면 현재 수식셀은 H11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찾는 값 여기는 저희가 어떤 걸 찾죠. 평균이 2만 5천이 되는지 그걸 찾아야 되죠. 그래서 2만 5천 이렇게 입력해 놓고요. 값을 바꿀 셀 클릭하세요. 목공의 체험비용 값이 어떤 거로 변경되어야 되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G3을 이렇게 클릭을 해놓으세요. 절대 참조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타나죠. 이제 확인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목표값 찾았다고 이렇게 잠시 후에 나타나죠. 현재 H11셀 3만이 아닌 2만 5천으로 변경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정했던 G3 목공의 체험비용은 4만 5천에서 3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테두리 지정이 있죠. 그러면 11행 B11에서 H11까지 블럭 설정에서 테두리 지정 모든 테두리 이렇게 지정하면 돼요. 위쪽에 테두리 종류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감점대상 아니에요. 그럼 이제 2번 고급필터 하도록 할게요. 고급필터는 조건이 2개가 나와있죠. 먼저 구분이 공예가 아니면서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아니면서 그거는 아니고 그리고 이것과 같은 의미죠. 그래서 영어로 AND 그리고에 해당하는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참석인원 단위명이 1만 이하인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두개 조건이 모두 맞는 자료를 찾는거에요. 그래서 그리고 조건 그거는 조금 있다 다시 설명할게요. 먼저 구분이 써있는 D2셀 선택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주고요. 참석인원 단위명 써있는 H2 선택 두개를 이렇게 선택해서 컨트롤 C키로 복사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위치인 B14셀 클릭해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이렇게 해놓으세요. 두개부터 나타났죠. 바로 아래쪽 15행 여기다 구분의 조건 지정하면 돼요. 그래서 공예가 아니면서죠. 그냥 단순히 공예라고만 입력하면요. 구분이 공예냐 이거고요. 공예가 아니면서죠. 그거는 연산자를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냐 그걸 지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개 이런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참석인원 단위명 이거는 제가 방금 전에 그리고 조건 엔드 조건 이라고 했죠. 그리고 조건은 구분 조건 바로 옆에다가 내용을 입력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하니까요. 작거나 같다죠. 그래서 먼저 연산자 작거나 같다 하고요. 숫자는 1만이죠. 콤마 사용하지 않고요. 1만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조건 입력 끝났고요. 이제 이 조건으로 필요한 데이터 추출해야 되죠. 그냥 기본 모든 데이터를 추출한다 하면은 B18 이렇게 여기만 선택하면 되는데 저희는 필요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복사해야 되는데요. 먼저 관리코드 써있는 B2 셀 선택 체험행사명 같이 써있으니까 클릭 클릭 할 필요 없이요. 드래그해서 같이 선택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떨어져있는 셀이죠. 컨트롤키 눌러주고 행사기간 체험비용 참석위원 단위명 이렇게 3개를 같이 드래그해서 선택 이제 컨트롤 C키로 복사해서 복사 위치인 B18행에서 붙여넣기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제 이걸로 실제 고급 필터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블럭 설정 먼저 해줘야 합니다. 11행 새로 만든 거 빼고요. 저희가 처음 붙여넣기 했던 기본 데이터 있죠. B2에서 H10까지만 블럭 설정 그 다음에 데이터 탭 가주세요. 정렬미 필터 고급 눌러주세요. 여기에서는 다른 장소의 아래쪽에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 그 다음에 목록 범위는 B2에서 H10 H11 되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조건범위 선택한 다음에 B14에서 C15까지 선택 그 다음에 복사 위치 선택해서 아래로 복사해놓은 18행의 레이블이 있죠. B18에서 F18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요. 이제 아래쪽에는 체크 안된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데이터 2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제2작업 끝이 났습니다. 파일 저장하구요. 다시 제1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이번에도 기본 데이터인 B4에서 H12까지 사용을 해요. 조건과 출력 형태 제3작업 시트에는 항상 나와 있습니다. 조건은 3가지가 나와있구요. 부분합을 만들라고 되어 있죠. 먼저 이거를 다시 복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컨트롤 C키로 복사 제3작업 시트로 가서 B2셀 여기 선택을 해놓구요. 그 다음에 다시 홈탭 붙여넣기 이걸 열어서 원본 열러비 유지로 붙여넣기 이렇게 해놓으세요. 다시 하면 조금만 크게 해놓고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부분합 1번 써있는 것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정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느 데이터를 가지고 정렬하냐. 출력 형태를 보면 D열의 구분 여기가 평균 개수 평균 개수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먼저 가지고 정렬할 거예요. D2 이 레이블을 이렇게 선택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탭 가주세요. 여기 정렬이라고 있죠. 기역 히읗 이거는 오름 차순 히읗 기역 이거는 텍스트 내림 차순 정렬 이에요. 저희가 출력 형태에서 첫 글자로만 구분해서 이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안전 이응 그 다음에 생태 시옷 그 다음에 공예 기역 이렇게 되어 있죠. 기역이 제일 아래쪽에 있죠. 그러니까 히읗 에서 기역순 내림차순 정렬이죠. 이걸로 이렇게 클릭을 해놓으세요. 그럼 안전 생태 공예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정렬 끝났고 그 다음 조건 체험행사명의 개수 구하는 것 이거 해야 되죠. 출력 형태에서 개수 구한게 아래쪽에 나타나고요. 그 윗줄에 평균이 나타나고 있죠. 개수를 먼저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를 먼저 구할 건데요. 먼저 데이터 탭 오른쪽 끝에 가면 부분압 메뉴 있어요. 클릭하세요. 그래서 그룹화할 항목 관리코드가 아니죠. 저희는 그룹화를 구분해서 했죠. 구분으로 변경 그 다음에 사용할 함수 체험행사명의 개수니까요. 합계가 아닌 개수로 변경 그 다음에 계산 항목 체험행사죠. 그래서 아래 체크된 것 이걸 없애고 체험행사 체험행사명 제일 위에 있네요. 체험행사명 위쪽에 있죠. 이걸로 체크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새로운 값으로 이 데이터가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 아래에 요약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안전, 생태, 공유에 대한 개수, 전체 개수 이렇게 나타나죠. 다음으로 이제 평균을 구해야 돼요. 다시 데이터의 부분압 눌러주세요. 사용할 함수 이거부터 수정하면 돼요. 참석인원의 평균이죠. 그래서 평균으로 선택 변경 그 다음에 체험행사명이 아니고 참석인원 써있는 것 제일 아래쪽에 있네요. 체크 현재 체험행사명의 개수 지정한 것 없어지면 안되죠. 그래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 이거는 체크해제 이렇게 해놓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구한 개수가 아래쪽에 그리고 나중에 구한 게 위쪽에 나타납니다. 만약에 출력형태에서 이게 반대로 되어 있다. 그러면 조건에 개수를 먼저 구하도록 나와있어도요. 평균을 먼저 구하고 개수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첫줄에 개수 두번째 줄에 평균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현재는 조건과 동일하게 그 순서대로 구해서 아랫줄에 개수 윗줄에 평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왼쪽에 이렇게 모양 나타난 거 있는데요. 개요 또는 버전에 따라서 윤곽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데이터 탭 오른쪽에 그룹 해제 라는 거 있죠?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그룹 해제 또는 윤곽 지우기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이걸 누르면 개요 지우기 있죠? 윤곽 지우기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거니까요. 이거를 클릭하세요. 왼쪽에 사라졌죠? 나머지 사항은 출력형태에 맞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숫자 같은 거 나타난 것 모두 동일한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글자 잘려 보이는 셀들이 있다. 그러면 너비 조절 이렇게 해줘도 돼요. 그러면 이제 끝났고요. 파일 저장해주고 이제 제4작업만 남았어요. 다시 제1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현재 이 기본 데이터 모두 사용하지 않아요. 출력형태 보면 X축 가로축에 보면 목공에서 유리까지 5개 데이터만 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체험비용 그리고 참석인원 단위명 이 데이터도 사용한다고 그렇게 아래쪽에 범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C열의 체험행사 그래서 제1작업 시트에서 보면은 C열 체험행사명 이거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체험비용 써있는 G열 그 다음에 참석인원 단위명 써있는 H열 이렇게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C열에서 체험행사명에서 필요한 데이터 먼저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로축에 있는 글자들에서 첫 글자만 보세요. 그러면 목, 지도, 화, 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보고서 바로 여기 선택하면 빠르게 찾을 수 있죠. 먼저 이 레이블 같이 선택해야 되니까요. 시사에서 마우스 클릭해 드래그를 해서 내려오는데요. 목, 첫 글자로 보면 목, 지도, 화, 유 이렇게 되어 있죠. 데이터 맞게 선택했는지 출력형태 다시 몇 번을 보지 말고요. 이렇게 첫 글자로 보면 조금 빠르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G열과 H열 이것도 선택해야 되죠. 왼쪽과 똑같은 행을 선택을 해주면 돼요. 컨트롤키 누른 상태로 같이 붙어있으니까 두 열 같이 선택할게요. 이렇게 선택. 마우스로 또 드래그해서 7행을 이렇게 두 개 선택. 그 다음에 9행에서 11행까지를 같이 이렇게 선택을 해놓으세요. 만약에 중간에 선택 잘못되었다면 그냥 처음부터 다시 선택을 하세요. 다시 여기에서 선택 해제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다시 선택하는 게 오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선택 끝났으니까 이제 차트 만들어야 되죠. 삽입 탭 가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그룹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마우스 올렸을 때 콤보 차트 삽입 이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혼합 나타나죠. 사용자 지정 콤보 차트 만들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혼합에서 계열 이름 체험 비용 참석 인원 단위명 보이고요. 위쪽에도 차트 대충 모양이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조건에 1번에서 10번까지 있는데요. 차트 종류 1번 묶은 세로 막대형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게 묶은 세로 막대형인지 알 수 없죠. 조건에 7번 서식을 보면요. 참석 인원 단위명 이걸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 지정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있는 계열이죠. 이거를 꺾은 선형이 아닌 표시기 있는 꺾은 선형 선택 그 다음에 보조축 지정 이렇게 하구요. 그러면 체험 비용 이거는 묶은 세로 막대형이 되겠죠. 이렇게 변경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차트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차트 이동 눌러주세요. 새 시트를 선택을 해주고요. 이름을 제4작업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시트가 이렇게 맨 앞쪽에 나타났죠. 답안 작성 요령과 제4작업의 주의사항 보면요. 순서 1, 2, 3, 4 이 작업 순서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트명을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져다가 이렇게 놓아주세요. 제1, 제2, 제3, 제4작업 순서로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조건 지정한 순서대로 해주면 되는데요. 출력 형태 보면서 같이 맞춰놓으면 돼요. 조건에 1번, 2번, 3번까지 해놓은 상태고요. 조건에 4번부터 하면 돼요. 차트 디자인 탭 위에 메뉴 나타나있죠. 왼쪽의 차트 레이아웃에서 빠른 레이아웃 눌러주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3을 선택 바로 옆에 차트 스타일 맨 앞에 있는 스타일 1 클릭해 선택을 해놓으세요. 다음으로 조건에 5번 있는데요.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이 있습니다. 먼저 서식 탭 가주세요. 바깥쪽 이렇게 테두리 선택되어 있는게 차트 영역이에요. 여기에서 먼저 글꼴 지정이 있는데요. 현재 서식 먼저 선택했으니까 이거부터 설정하도록 할게요. 서식에서는 도형 채우기와 도형 윤곽선 그리고 도형 효과 지정할 수 있는데요. 도형 효과에서는 그림자 또는 여러가지 설정할 수가 있죠. 도형 채우기를 보도록 할게요.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질감의 파랑 박엽지 선택해야 되죠. 제일 아래쪽에 질감 있죠. 파랑 박엽지를 찾아 클릭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윤곽선이나 도형 효과에 대한 지시는 따로 없고요. 출력 형태에도 그냥 선이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지시 따로 없으니까 그냥 보이지 않는 상태로 놓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홈탭 가주세요. 글꼴을 지정된 거로 바꿀게요. 굴림 입력했다면 최근에 사용한 글꼴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선택 만약에 다른 글꼴이라면 직접 입력하고 엔터키에 눌러 변경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1포인트로 이렇게 키워 놓으세요. 글자 색은 따로 지시가 없는데요. 검정색으로 클릭해서 변경시켜 놓을게요. 이제 그림 영역이라고 지시가 있는데요. 마우스 올렸을 때 그림 영역 나타나면 그곳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다시 서식 탭 가주세요. 도형 채우기 여기에서 색상을 흰색 지정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제목 서식이 또 나와 있습니다. 위에 차트 제목 클릭해서 이 안에 글자를 드래그해 선택 출력 형태에 보이는 제목 글자들 있죠. 그 내용으로 변경시켜 놓으세요. 글자 입력했다면 이제 글꼴에 대한 설정 필요하죠. 이 테두리를 클릭해 선택 그러면 글자를 블록 설정한 것과 같다고 했죠. 이제 여기에서 글꼴과 또 채우기가 있는데요. 서식이 선택되어 있으니까 이거부터 할게요.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흰색 지정 테두리 지정 있으니까 도형 윤곽선의 검정 지정 그 다음에 홈탭 가주세요. 이번에도 글꼴 동일하게 굴림인데요. 글자 크기가 조금 커져야 되죠. 20포인트로 변경 그 다음에 굵게 속성 지정 이렇게 해놓으세요. 저는 작업하다 보니까 이 제목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는데요. 테두리 잡고 이렇게 이동시켜서 출력과 비슷한 위치로 다시 맞춰놓을게요. 다음으로 7번 서식 보조축 지정 까진 이미 했고요. 이제 계열 눈금선 축이 있습니다. 먼저 계열은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표식과 레이블 값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표식은 표식인은 꺾은 선형에서 꺾인 부분에 있는 동그라미에요. 이 표식 이중에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계열 서식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대화상자 나타났죠. 그러면 계열 옵션의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채우기 밑선 이걸 클릭하고 표식 눌러준 다음에 표식 옵션 클릭해 여세요. 기본 제공을 이렇게 클릭해 선택을 해놓고 형식을 출력 형태 그리고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네모 모양으로 변경 크기는 10으로 변경시켜 놓으세요. 레이블 값은 이 첫 번째 목공 이 막대 그래프 위쪽에 45,000원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 클릭 또 모든 막대 그래프 선택되었죠. 그래서 다시 이 목공 막대 그래프만 다시 한번 클릭 1초 정도 있다가 이렇게 선택하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메뉴 클릭하면 위에 이렇게 값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눈금선 지시가 있는데요. 그림 영역의 안쪽에 있는 흐릿한 가로선 있죠. 이 중에 아무거나 마우스 포인터로 클릭해 선택을 해놓으세요.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선택되었다고 표시가 동그라미 모양 나타나죠. 서식 탭 까주세요. 색깔이 잘 안보이니까 검정색으로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지시된 것 할게요. 도형 윤곽선에서 대시로 가서 종류를 파선 이걸로 선택해 변경해놓으세요. 다음으로 축에 대한 설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출력 형태만 보고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먼저 작업하기 전에 이렇게 다시 보면요. 그림 영역에 왼쪽, 오른쪽, 아래쪽 테두리가 선이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고 있죠. 그걸 설정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세로축 기본축 숫자인데요. 선택을 먼저 해주고 도형 윤곽선의 검정 지정 오른쪽에 보조축 숫자 아무거나 클릭한 다음에 다시 도형 윤곽선의 검정색 지정 가로축에 있는 글자 아무거나 클릭한 다음에 도형 윤곽선의 검정색 지정 이렇게 하면 왼쪽, 오른쪽, 아래 그림 영역 바깥쪽에 테두리선이 나타나요. 이제 왼쪽의 숫자 확인해 볼게요. 최소값 0원이고 5천원 단위씩 변경되고 최대값 5만이니까 여긴 바꿀 필요 없죠. 오른쪽에 보조축 숫자 확인해 볼게요. 최소값은 0에 당하는 하이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0이 아닌 하이픈으로 보이는 것은 회계 서식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단위가 3만 단위씩 변경돼야 되죠. 그리고 최대값도 바뀌어야 되죠. 차트 바깥쪽 클릭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숫자 아무거나 클릭하세요. 오른쪽 축서식에 축 옵션 변경할 수 있게 바로 변경되어 나타나죠. 여기에서 최대값 바꾸지 말고요. 기본 단위 이거부터 바꾸세요. 단위를 2천이 아닌 3천으로 변경해서 엔터키 누르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3천 단위씩 변경되니까 최대값도 1만 5천으로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잘 보면요. 여기 왼쪽에 그림 영역으로 보면 오른쪽 바깥이죠. 여기에 눈금선이 보여야 되는데 여기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눈금을 클릭해 열고요. 주 눈금 없음 상태를 바깥쪽 이렇게 선택해 변경시켜 놓으세요. 그러면 아주 작지만 이렇게 눈금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범예명 변경하는 게 있죠. 아래쪽에 있는 이 두 개가 범예인데요. 두 번째로 보이는 참석인원 이게 두 줄로 보이죠. 처음에 데이터 입력할 때 Alt키 플러스 엔터키 그렇게 해서 입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줄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범예를 아무거나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 클릭 그 다음에 데이터 선택 메뉴 클릭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한 줄로 나타나게 할 참석인원 단위명 이거 선택 그 다음에 편집 눌러주세요. 그러면 계열 이름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이 데이터는 필요 없고요. 그냥 저희가 직접 참석인원 단위명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아래 바뀐 거 보이죠? 확인 눌러서 이건 닫아주세요. 이제 9번 도형 설정해야 되죠? 도형의 이름도 나타나 있죠? 도형 삽입 서식에서 할 수 있죠? 설명선 두 번째 있는 게 같은 도형이죠? 마우스로 클릭해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노란색 핸들 마우스로 클릭해 이렇게 이동시키고 위치도 바꿔놓을 수 있고요. 크기도 조절할 수 있죠? 전체적인 도형 크기 위에 제목과 아래 그래프들 보고서 비슷하게 맞춰놓으세요. 이제 여기에는 색상 지정이 따로 없는데요. 출력 형태 보면 도형의 색상 흰색으로 되어 있죠?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을 흰색으로 지정하세요. 테두리도 따로 지신 없지만 테두리가 보이고 있으니까 여기는 따로 바꿀 필요 없고요. 그냥 이 상태로 놔두면 돼요. 홈탭 글꼴 따로 지시가 없죠? 차트에 지정한 글꼴과 동일하게 해주면 돼요. 굴림에 11포인트 글자색 검정 이렇게 해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렬 맞춤해서 세로와 가로 모두 가운데 맞춤으로 변경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이 안에 내용을 입력하세요. 그러면 차트에 대한 것 모두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파일 저장하고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 다시 제1작업에서 제4작업까지 입력한 데이터들 모두 맞는지 그리고 배치 정확하게 최대한 비슷하게 출력과 맞춰서 했는지 그런 것들 확인을 해주고요. 모든 점검이 끝났다면 다시 한번 파일 저장 그리고 이 파일을 감독관 PC로 전송하고 퇴실하기 전에 제대로 전송했는지 확인 받고 퇴실해주면 됩니다. 연습할 때는 여러분들 이거를 채점해 봐야 되겠죠? 채점 가능하다면 자동 채점으로 채점하고요. 그리고 꼭 여러분은 수작업 채점 실제 시험처럼 채점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해줘야 합니다. 정답 파일과 같이 열어서 틀린 거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